이항영의 뉴욕엔서울입니다.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전반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지표가 하나 있었고요. 주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표를 보면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지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ISM 경제 제조업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상치가 48.5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것은 우리가 기준점인 50을 넘는 50.9가 나왔거든요. 50 넘으면 확장이고 50이 내려가면 이하되면 수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게 6개월 만에 50을 넘어섰거든요. 다분히 긍정적인 어떤 뉴스였고요. 일단 종목별로 보면 다우지수에서 먼저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최근 들어서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고라는 이유에 지금 8%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8%만큼 높고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JP모건이나 UBS 모두 매수 기회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특히 UBS는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에 103달러에서 거의 30%를 한 방에 올렸습니다. 136달러까지 올렸고요. JP모건은 기존의 매수 의견을 유지해서 111달러로 제시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짜 무서운 주식은 역시 오늘도 빼놓지 않고 어제는 한 1.5% 정도 올라가서 그래도 선방했었는데요. 오늘은 이게 선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죠. 20%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18.9%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시간에서는 그래도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760달러 수준인데요. 몇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 알거스 리서치에서 목표 주가를 808달러까지 올려놨고 있고요. 여러 번 인용해드렸던 아크인베스트에서 지난주인가 2주 전에 6천 달러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 7천 달러까지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게 기본 가격입니다. 5년 내, 2024년에 기본 자기네가 받는 목표 주가를... 지금 1480달러인데... 지금은 780달러죠. 아, 780달러인데. 그런데... 목표 주가를 7천 달러... 7천 달러가 한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1,500달러고요. 최상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런데 저는 자세히 레포트를 다 봤는데요. 여러 가지 가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자 필요하신 분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고요. 사실 그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컸다고 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기간 투자가 중에 지분이 가장 기간 투자가 많은 벨리 글포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테슬라의 비중이 7.46%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비중을 더 늘린 겁니다. 7.67%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뭔가 좀 희망을 더 불러일으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주가의 판단은 각자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밖의 경제 지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물론 종가는 50달러를 회복했지만 50달러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금값 또는 소폭에 진정해 보인 것도 오늘 하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나 급등하는데 말릴 수는 없겠으나 사실은 속도는 좀 빨라 보인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기업 실적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주목할 만한 실적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에도 90여 개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 시간으로 보면 월요일날 가장 먼저 관심이 있던 것은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구글이죠. 이건 깜짝 실적, 슈퍼 깜짝 실적이긴 한데 문제는 매출이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걸 갖고 시간에서 거의 5%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랑은 완전히 반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위 팡 주식 앞에 있는 것들이요. 시가총의 큰 것들이 전부 다 실적 좋게 하고 나서 가이던스도 올렸는데 이번에 여기 약간 브레이크 걸린 것이 구글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다만 구글은 지난 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적도 실적이고 주가도 주가지만 구글이 오늘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일정 수준 순다르 피차이가 새롭게 CEO가 된 다음에 뭔가 조금 더 투명성 있는 발표를 할 거라고 예측은 됐었는데 드디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에 구글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것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이라는 것이 무슨 경영을 잘못한다는 투명성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지금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를 비롯해서 클라우드면 클라우드, 정확한 매출을 발표 안 했거든요. 전체적인 사업 분야로 발표하고 매출 분야만 발표했고 세부적으로 안 했는데요. 세당적으로 안 한 게 유튜브를 안 했고요. 클라우드 안 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아더벳, 기타에 투자로 해서 발표했을 뿐이고 잘 발표를 안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거의 첫 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된 수치를 보면 한마디로 강화할 만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유튜브가 151억 달러 하면서 연간 36%가 유튜브 광고 매출이 늘어났고요. 분기도 보더라도 전년 농기 대비 31% 늘어났습니다. 클라우드가 53%가 늘어났는데 클라우드 53%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 어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보다 증가율은 더 높이 나온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분기로 52%의 매출 증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점 때문에 시간에서는 오늘도 하락폭이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이고요. 그에 따라 주가가 등락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미국 증시도 보면 연초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황에서 조금 반등이 오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들도 또 좀 엇갈린 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좀 반등하다 보니 또 어떤 하락이 진정됐다. 그런 주장도 있겠고요. 과거에도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WHO에서 어떤 비상선언을 하면 그때 언제부터 주가가 오히려 그 기점으로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사스 사태라든가 그 이후에 사스를 포함한 6번의 WHO에서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체크인은 어널리스틱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매수 기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긍정적 실적을 유지하는 기업 중에는 매수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리안스의 L에리아는 워낙 유명한 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시점 주식 비중은 확대는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다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근거를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에 사스 때 홍콩을 해서 많은 인명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래에도 중국이었고 그때도 주가는 반등을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만의 중국의 전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과 지금의 영향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글로벌 탑2의 위치를, 자웅을 겨루는 수준이 올라왔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중국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도시아가 지금 한 60% 정도 얘기하는데요. 도시아가 15년 동안에 도시아도 한 15%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소비에 대한 영향도 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의 사스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 주장에 이 엘에리안도 동조하는 듯한 표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존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10%까지 하락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5%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3,100의 지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모건 스탠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골드만 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빅5 얘기했다시피 여기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거 다 포함되는데요. 빅5를 여전히 계속 지금 이런 사태에 불구하고 매수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에 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당시에 정말 멀티플이 높던 밸류에이션이 높던 것들이 얘기 많았었는데요. 그때보다는 훨씬 성장에 대한 기대감, 과도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밸류에이션도 그 당시보다는 낮고 이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경영의 활성화, 기업의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는 장면에서 보면 지금은 주식이 오히려 사야 될다는 주장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수 있겠으나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들까지 정리해 주셨네요. 뉴욕의 서울 이양영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